아침 7시 44분입니다 5시에 잤어요 6시 45분에 일어났어요 1시간 45분 잤네 왜 일어났냐 그거 하는 날이야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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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이다이빙 승질낸 거 아니고 기억이 안 나가지고 와 꽝꽝 맛있겠다 여기 있고 옆으로 세진 말고 이런 거 처음 봤어 스카이다이빙 오늘은 솔직히 취소 안 되나 하면서 살짝 바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젯밤에 그 맛집에 가려고 야 새벽 1시에 들어갔네 와인이 아직 살짝 몸에 남아있어 아니 목구멍에 남아있어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될 거 같아 물 달고 왔어 어제 씻고 어제가 아니지 한 2시간 전에 씻고 액을 또 짰어 근데 승질은 못 이겨갖고 짰더니 지금 아파 죽겠어요 약간 까매질 거 같고 오늘 진짜 장난 아닌데 오우 오늘 장난 아니죠 걸어서 17분 거리인데 차 타고 8분 5.3키로 아침에 이렇게 약간 해줘야 술을 깬다기보다 약간 정신을 차리고 술이 취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남아있는 그 느낌? 아무튼 스카이다이빙 하면서 소를 한다던가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길 귀밑에 붙일 거예요 혹시나 멀미하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줄을 서있지? 은행인가? 남미 최고야 푸른 은행입니다 똥 싸놨어 호델파 트래킹 이후에 처음으로 운동을 신었어요 조금 덜 아프네요 그래도 많이 나아진 거 같아 차 안 오나? 차 안 오면 가야지 사람들 가잖아요 여기 오벨리스프 픽업시간 12분 전 8시 픽업인데 지금 7시 48분이에요 할 수 있겠지? 열심히 가서 픽업을 픽업을 당하다 픽업을 픽업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픽업을 당한 픽업을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이지? 쓰레기 조금 무서워 어제도 밤에 쥐가 거리에 돌아다니는 걸 봤기 때문에 쓰레기 근처에 가는 게 조금 두렵긴 해요 이런 데 너무 예쁜데? 옛날 옛날 건물 확인해요 나 보인다 나아 여기 와서 살 많이 쪘어 분명히 산티아고 내려올 때까지 살이 빠졌었는데 그 이후에 살이 많이 쪘네요 산티아고에서 산 원피스 브라질 가서 못 입을지도 몰라요 옆모습이 약간 열상해졌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많이 부풀었네 아휴 적었어 옛날 옛날 저기 봐 좋은 것도 있죠 좋은 거 아휴 아휴 진짜 시골초년 어디 산경안듯이 뭐 산경에서 티 안나면 되는데 겁나 티내는 그런 후에노스 아일리스의 아침은 이렇습니다 지금 딱 출근길이잖아 진짜 8시 이런 거 보는 거 성공했는데 별로 출근한 사람 없는 거 같아서 약간 뭐지?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제 갈 길을 가볼게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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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어머 웰시 아휴 웰시 코기와 섞이는 느낌인데 제 아휴 엄마는 웰시 코기 아파는 리트리 본가 아휴 아휴 제 성격 좋아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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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씻기면 예쁠 거예요 이야 멋있다 경비행기 제발 제발 성격이 좋잖아 여기가 장비 창고 오 낙하산이다 다 낙하산이구나 저기는 말인가 소인가 소? 얘는 또 누구니 스카이다이브 센터 여기가 제일 유명하대요 오늘 타보고 왜 유명한지 내가 알아보겠다 인터넷 글러보니까 이게 나이트에 있을까 싶어서 우리 이거 타고 갔는데 어떡하지? 그래서 한 명씩 몇 명씩까지 이거는? 몇 명 탈 수 있다고? 아주 좋은가봐 해보세요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카메라 켜니까 바로 털을 뽑아주시는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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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죽어도 좋다는 동의상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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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죽어도 좋다는 동의상 과연 세명 탔게 우리도 세명 타겠지 순서도 맨 끝인가봐 저 사람들 탔거든요 다네 우린 언제 타? 빨리 탔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탔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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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은데? 우리 탈 수 있나? 우리 너무 안 채워져가지고 언제 차례 오냐고 그러니까 원홀 투 플레이 몰 하고 그 다음이 너네다 이러던데 그러면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아우 우리 일찍 왔는데 제일 일찍 왔는데 3,000m 올라가서 떨어진대요 3,000m면 뭐 올리비아 이런데보다 낮은데잖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날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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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날한다고 나냐 정비하는데네 정비는 하네 불안해 죽겠네 저거 다음에 오릴거에요 떴나? 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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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서 뜨는구나 아 떠가지고 이걸로 오는구나 안녕 안녕 무슨 이름? 제 이름은 채윤 어디서? 포레아수르 준비되나요? 네! 가자! 여기 위에서 신나 욕중 욕중 여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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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한국에서 만나요. 안녕. 안 먹는다. 만족한다. 이제 표 끊으러 가보겠습니다. 무슨 편? 푸에르토... 아닌데? 푸에르토 나탈레스 말고? 푸에르자 부르타 여기 저 일산입니다. 저는 지금 일산에 있고요. 여기는 일산호수공원 같은데 호수가 없네. 여기 공원 이름 모르겠어요. 라고 대 리가 탔어요. 어? 라고가 있다. 저 가운데 호수가 있네. 근데 여기선 안보이는 건데 아무튼 있어. 호수공원 맞네. 클럽이다. 어? 야외클럽? 느낌 느껴지지 않아요? 네. 느껴지는데? 저... 야외데? 야외클럽이 저기 있대요. 여기 클럽 안 했어요. 우와. 클럽이래요. 야외클럽. 아니. 음악 날려났는데? 그러고 가. 갑자기 색감을 잘 잡고 있을게. 미쳤네. 업데이트했나? 어머. 여기 안쪽으로 좀 가야겠어요. 너무 예뻐서. 길이 예쁘네. 귀여워. 저 빨간색 너무 예쁘다. 어머. 자전거 들어가니까 더 예쁘니. 여러분. 이런데. 혼자 오세요. 제발. 커플끼리 오지마. 그런데 혼자 오는데요. 알겠죠? 그렇죠. 혼자에 대한 추억이. 맞아. 그 사람. 한 사람으로 물들게 하지마. 그냥 혼자 와. 오롯이 나만의 추억으로 남겨. 너무 이기적인가? 네. 그렇다. 내 생각은 그렇다. 어쩔거야. 아. 색감을 어떻게 전달할 길이 없네. 색이 나오는데도. 이게. 영상으로 보는거랑. 눈으로 보는거랑. 다르니까. 예쁜데. 여기 대학생 친구에요. 애기 애기. 어머니보다 더 예쁜데. 진짜. 너무 예쁜데. 여기. 여기 테니스 하시고. 여긴 축구 하시고. 아무튼 이쪽에 갑자기 가다가. 생뚱맞게. 갑자기 표를 판대요. 표 구할 수 있겠지? 표를 파는 데가 없는 거 같아. 제발 팔아줘. 푸에르자. 브루타인가. 무신가. 얼마나 재밌는지도 보자. 사람 드럽게 많네. 티켓 부스. 있어 있어. 오 이런 느낌이야. 노 땡고. 노 땡고? 솔드아웃. 솔드아웃? 이렇게 생겼는데 들어가고 싶다. 푸에르자 브루타. 들어가고 싶어. 오빠 입구 쪽에 여기. 티켓 부스 같은데. 여기가 티켓 부스 같은데. 저거 솔드아웃이라고. 아 솔드아웃이네요. 푸에르자 브루타. 그거 본다고. 갔다가. 표 못 구하고. 네일표 사고. 야외클럽 막 유명한 곳에 갔더니. 거기 솔드아웃. 다 실패해. 어머 저 강아지 봐. 귀여운 거. 귀여워. 귀여워. 영화에 나온 애기가. 아 축하 축하한다. 귀여워. 안녕 애기. 어디에 가고 싶어? 아 코리아. 사스 코리아. 노라? 노라. 안녕. 애기 이뻐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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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가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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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짧은 애들은 다 귀여워요. 아무튼. 스카이다이빙은 성공하고. 나머지 이제 다 실패했는데. 오늘도 술로 마무리. 하하. 나는 코리아웃자 브루타를 보고 싶었다고. 술로 마무리할 생각 없었다고. 맞죠? Iz timeframe. 쫌 먹을때 난 안 나을것 같아. 더 이상 할만 없어. 다 같이 먹 slides 고 Tour 하 Rot resistant. 손 지 Bro. 왜 자꾸 다aroo했어,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